맛있게 만들어주세요. 오늘 요리할 광어 입니다. 몇 마리 필요해요? 한 마리만 하는 거. 광어의 회의 식감을 살려서. 셰프님 또 회예요? 회에라도 말아야지. 그러니까 회 지겹되잖아요. 그런데 일반 회는 지겨우시겠지만 이거는. 달라? 카르파치오. 올리브유. 약간 이렇게 비벼 먹는. 너무 맛있겠다. 생선 놀이 하니까. 제가 요즘 봄나물. 두릅을 갖고 말아서. 마라소스. 마라 광어 두릅마리. 저거 좀 독특하다. 사장님이 좋아했다. 광어를 또 쟁탈하기 위해서. 피 터지겠구만. 다 맛있겠다. 준비되셨습니까? 네. 가시죠. 우선 정호연 셰프는 일식 스타일로. 지느러미 쪽으로 먼저 깝니다. 우와 살빠빠. 잘한다 이거는. 우와. 잘하긴 한다. 이렇게 뼈소리가 나야 돼요. 그럼. 가운데 뼈가 있다고. 딱 띄워주는 거야. 빠르게 그냥. 이 지느러미를 확 잘라주고. 오. 멋있다. 엄청 두더지네, 멋있어. 됐고. 여기 뒤에 쓰레기. 매운탕, 매운탕, 매운탕. 보여줘요. 이렇게. 이렇게. 방어가 싱싱하니까 우리가. 에헤 못났다. 잘한 거. 이렇게. 김이 형아 비싸잖아요. 이게 뼈와 살이. 전문가 다르다. 뭐가 조금 걸리는 것 같은데 지금. 정지선 셰프는. 잠깐만요. 우와. 나 잠깐만요. 너무 헷갈리는데. 그게 중식돌 하기 쉽지 않지. 중식돌 하기 힘들어하지. 아니, 광어를 안 떠봤나봐. 광어 안 해봤네. 아, 진짜 생선. 형에서 잡을 일이 없어. 중식이 약간 생선율이 뜨는 게 조금 안 하는구나. 생선 뜰 일이 없어요. 진짜. 아, 씨. 욕 나오는데? 마음대로 안 되니까. 아, 이거 망했다. 살이 안 날아가고. 뼈로 그냥 같이 했어. 이거 먹다 죽어, 이거. 이거 치고는 당첨이야. 이거 뺨 이미 무료 CC권. 이벤트까지 하네, 그 사이에. 우와, 미치겠다. 이거 한 번 정원 셰프 못 따라가자. 잠깐! 잠깐! 뭐야, 저게? 잠깐 기다려. 내가 그래서 안 버리고 있었어. 아, 왜 비결해요? 아, 이거 조리며 먹으려고 하나구나. 그치, 그치. 그러니까 이거 키우는데 1년 5개월 걸렸어. 반짝다네. 난도지랄이네. 저게 원래 칼 가는 거 없을 때 주부님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. 맞아요, 그게. 접시 뒷부분에 여기 거칠거칠한 면에 칼을 갈거든요. 빨리 쓸 때는 칼 날이 살아나서 효과적이긴 하죠. 맞아요, 맞아요. 많이 다급했나보다. 소스 생강을 썰고. 우와, 이제 나왔어. 약간 이제 중심이. 우와, 다르다. 뭐예요? 우와. 우와, 두렵. 깔끔하게. 좀 써야지. 시너러미가 맛있거든. 제주도의 경기를 받아서 좀 오늘 하는데요. 그렇지. 의식의 의사가. 이런 게 내가 또. 다르네요, 그렇죠? 완전 그림인데. 너무 맛있다. 뱃살 하나. 등살 하나. 이렇게. 벌써 디자인을 만들고 있어요. 꽃 모양을 만들고. 그렇지. 부위별로. 부위별로. 샥 해서. 하하. 그런데 광호랑 소기하느라 너무 잘 어울리네. 그렇게. 그렇게. 원래 나름때리사 한 거지. 그래요. 끝났네. 오! 제주도에서 펼치는 지중해의 맛. 이거 제주도 양파죠? 아, 그럼. 하프리카 제주도. 하프리카 제주도. 그래, 제주도의 식재료를 이용한. 진짜 맛있겠다. 치즈까지? 아, 뭐야, 뭐야. 갑자기 치즈가. 아, 물고시 내빈다. 그 광어의. 셰프님 이거 일식 아니잖아. 이거 양식이네. 아니야, 이거 먹으면 일식이야. 아직 고추냉이 안 넣었잖아. 고추냉이는 일식이지. 여기까지는 거의 양식인데. 맛이 바뀌어, 이제. 그거 하나로. 오! 마른 양. 진짜 중요한 건 결과가 중요하니까. 진짜 사장님이 이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. 오, 맞아. 마라가 제주도 훈 아니지? 아, 튀김. 어우, 향은 기가 막힙니다, 우리 사장님. 아, 튀김. 아, 저건 튀김이야. 이야, 너무 맛있지. 튀김은 다 맛있지. 야, 이거 원래 그 광어가 살이 잘 포를 떴으면 돌돌도 말려야 되는데. 풀려버리네. 근데 이거 향이 너무 좋아, 마라 향이. 야, 저거 좀 먹어봐야겠어. 더 먹고 싶다. 마라맛, 마라향. 어우, 맛있겠다. 야, 저거 진짜 맛있겠다. 야, 너 이길 것 같아, 지선아. 야, 너 이길 것 같아. 야, 기본빵 그 맛인데? 야, 뭐 된 거 있어? 야, 이거 질 것 같은데? 진짜? 한번 먹어보세요. 먹어봐도 되나요? 아니, 완성도 안 되는데. 아니, 저거 드시면 어떡해. 아니, 터치해 주려고. 다 먹는단 말이야. 모자라, 모자라. 아니, 다 먹을 생각 없었는데 약간 조급해지더라고요. 맛있어, 언니. 다 먹어. 너무 맛있어. 아, 선생님은 원래 다 먹어야지. 저녁에 졌어. 졌어, 얼굴 봐. 마라가 약간 매콤하면 중독성 있는 맛이 있잖아요. 야, 이거 솔직히 질 수도 있겠는데 약간. 그렇죠, 매콤하니 튀겼지. 우와, 끝났다. 끝났어? 수고했어.